안녕하세요 엑소오티기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8일 오후 1시 19분경에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에서 4.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에 입히는 80km구요. 정말로 뼈아픈 지진인데 일본으로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 파피아노기니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언을 거쳐서 재팬을 치는 경우 기존의 바누아투 법칙이라고 해서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나서 그 다음에 재팬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누아투의 법칙 말고 또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라든지 기존의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쭉 봤을 때 뉴질랜드의 법칙도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뉴질랜드 지스본 대지진이 캐르마드에서 출발해서 그 전에 올해 2021년에 3월 5일 뉴질랜드 8.1 그 다음에 미야기 7.2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제 그 발생했던 그런 뉴질랜드의 지진들을 봤을 때 뉴질랜드의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뉴질랜드 법칙은 제가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바누아투 법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같은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이 바누아투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유사하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뉴질랜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뉴질랜드의 강진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만약에 오늘 7.5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일본의 미야기 현인을 칠 확률이 높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도호쿠 쪽에 미야기 현 아니면 후쿠시마 미야기 현일 확률이 높죠.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방송을 들으실 때 그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간혹 댓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뉴질랜드의 법칙과 바누아투의 법칙은 큰 맥은 상탱하되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일본의 미야기 현을 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바누아투 법칙은 바누아투라든지 이런 통과 이런 데서 지진이 발생해서 남태평양에서 제편에 발생한 확률이 높다는 거고 저는 미야기 현하고 그 어디죠? 후쿠시마 이 기타 도호쿠 아 죄송합니다. 미나미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 쪽의 지진과 뉴질랜드 강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저는 나가노의 법칙 이것 또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노에서 교토대학교, 축구바대학교에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 그 말고도 얼마 전에 그 신발 지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저기 뭐죠? 이상진역, 기타, 간토까지 저기 그 다 지진의 진동을 받은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했을 때 나가노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 군발 지진 이거 역시 제가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즈제도의 5월 8일 오후 1시 19분경에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서 이 하치 조지마에서 지진이 4.7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전원의 깊임은 80km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어디션을 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저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죠. 그 정도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그걸 감안하시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됩니다. 판단은 각자의 판단이란 거죠. 오늘 5월 8일 오후 1시 19분경에 일본 이즈제도의 하치 조지마 화산섬에서 4.7의 강진이 발생을 했구나. 전원의 깊이는 80km였구나. 여기까지 받아들이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은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고서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쿨일 열도와 캄차카를 통해 그 다음에 남미와 중미를 다 통했을 때 이쪽에서 특히 알류산과 알류산과 쿨일 캄차카를 치고 들어올 때 호카이도에 지질이 많이 났더라. 이런 건 역시 저의 개인적인 그냥 얘길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했던 제 개인적인 저의 또 그런 법칙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오가사와라 그러니까 북마리아나 여기 보시면은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 이즈제도, 화산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죠. 이쪽 라인에서 지질이 났을 때 큰 재팬을 또 치더라. 그 얘기죠. 이거는 뭐 제가 아직까지 어떠한 법칙이라고 얘기는 만들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북마리아나에서 자주 발생을 하더라. 괌도 있지만 북마리아나, 마리아나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마리아나의 법칙 뭐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마리아나의 법칙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헷갈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리아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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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씩 여기 있죠. 이 원 안에, 이 원 안에 있는 여기에서 지진이 날 때 일본에 대지진이 많이 나더라. 강진이. 저는 이거를 시작을 한 마리아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화산선 뭐 이렇게 올라와서 마리아나의 법칙으로 보겠습니다. 마리아나 법칙 뭐 그 정도로 앞으로 제가 마리아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 헷갈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여기 여기 그 너무 좀 소론이 길었는데요. 이거를 좀 이렇게 헷갈린다고 헷갈린다고 하신 댓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이론이나 제 생각은 한 기회도 한 기회도 쓸 수 있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나는 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하치조지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일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치조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 있죠? 그 이론 위선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제 이론까지는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제부터 마리아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쪽 라인이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즈제도 이즈오오시마에서 지진이 나서 도쿄도도 지금 다마시아에서 지진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즈제도의 화산섬이 하치조지마에서도 낫지 않습니까? 지진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강진입니다. 4.7 하치조지마에서 낫다는 것은 그 어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 하치조지마는 여기는 도쿄도에서 관할하는 섬입니다. 따라서 이 도쿄도는 저는 계속해서 이 도쿄의 수도 직화 지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또 이 화산 저기 후지산 후지산의 폭발도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도쿄도 이 수도권을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지진이 대지진이 이 도쿄에서 만약에 수도에서 크게 나게 되면 정말 1,300만 도쿄 인구 도쿄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적으로는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지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본인 자기의 목숨은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가 국가가 뭐 나라님도 가난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가가 그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해주고 없다고 봤을 때 물론 국가적으로 좀 지금 위기 상황인 거를 근데 지금 노티스 하기가 좀 어려운 발표하기 어려운 게 지금 올림픽이 바로 있고 또 그 성화봉성도 지금 후쿠가에서 지금 뭐 우리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팬데믹이 심하고 지금 지금 저기 오키나와에서 또 지진 났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좀 지진 얘기까지 하기에는 참 부담이 크겠죠. 스가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금 잘 만들고 있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지금 크게 어떤 한 그 어떤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진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 또 그 사쿠라지만 바로 또 폭발했고 계속해서 지진이 나니까 화산도 폭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 1월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중소 화산이 폭발하고 하니까 그때 그 일본 정부에서 마그마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2월에 그 사쿠라지만 터지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동일본 대지진 9.1이 터진 거거든요. 물론 지진을 뭐 어떻게 우리가 터질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 짜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분들한테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 있고 이런 이런 대피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의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건 좀 특별한 스페셜한 케이스지만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일본인이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좀 올림픽 좀 보고 갈까? 하고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올림픽 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으로서는 억울한 거죠. 만약에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분이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미국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어벨이러블 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미국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뭐 그런 참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일깨어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내진 설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진해일 슈퍼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 그러한 그 노티스에 대해서 좀 빨리 빨리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더하고 좀 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은 것도 다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